생각나요? 집으로 돌아오는데 25년이나 걸렸네요 나무들이 많이 자랐죠? 그렇구나 그때는 이사 와서 얼마 안 됐었더라 나무들이 지금 같지는 않았잖아요 어서 오너라 드디어 니가 집으로 돌아왔구나 어서 오너라 내 아들 여보 어디 갔었어? 얼마나 걱정했는데 별일 없었던 거야? 잘 지냈던 거야? 어서 오세요 아주버님 집사람 잘 좀 부탁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걱정 마세요 내가 잘 해드렸죠 책 잡힐 일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 너무 그러시니까 샘난다 당신도 좀 배워 됐다 이제 됐어 mor고란 말이야 왜 이렇게 구구구구구구구u 우리 бок透